뒤집어져서 오는 게 맞냐 너? 나 뭘 본 거야 내 눈으로 심중이야 돌잡이인데 같은 총 나와도 사용 그냥 두 자루 암거나 나오는 거 사용 그냥 돌잡이인 거지 그러면? 그냥 두 자루 아무거나 돌잡이 나오는 총 순서대로 아무거나 아니야? 부자로? 맞아 오케이 AR, DMR 난 AR.. SR 떴으면 좋겠어 아니면 샷건 SR도 좋아 나 아직 아무것도 안 봤어 처음 본 총은 펌프 요즘에 펌프 너무 좋아서 괜찮아 다음 총이 좋은 거 나오겠지 다음 총 다음 총 미니? 어 나쁘지 않지 않아 이렇게 하면? 샷건의 뒤에만? 샷건의 SR은 아니지만 떡배보다 일단 펌프가 낫긴 해? 펌프가 낫긴 해? 펌프가 귀엽다 펌프 맨날 고민해 초크 쓸지 오늘 초크 쓸까? 그럼 식탄료 한번 봐볼까요? 자 같은 거리에서 더 AKA 덕필 엔딩 덕필이 낫지 않아? 머리까지? 덕필이 낫지 않아? 초크가 더 좋다고 초크 암만만 아뇨 아마 나보다 고소였겠지 그 말한 사람 초크랑 덕필 그냥 파츠인데 총알 모아주는 집탄률이 달라 방금처럼 초크는 약간 동그랗게 모아주면 그 덕빈은 약간 세로로 일자로 모아줘가지고 헤드라인도 맞긴 한데 그 대신에 조금 비스듬히 맞으면 아예 안 맞겠다. 주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 배울 먹었다. 좋은데? 구상이 하나도 없네. 뭐야 어디 줄 거야? 안에다가 좋다. 찍어먹자. 뛰어가기 너무 먼가요? 그래도 가보자. 어 보급 찾았다. 잘 찾아. 안 탈려있어. 피구공 나왔다. 안에 못 먹는구나. 훔쳐. 총알만 훔쳐. 피구공 너를 못 먹다니. 미니랑 조끼가 옷이 너무 화려한 거 빼고는. 아니야 나 빨간색 좋아해서 한 거 아니야. 빨간색 싫어해. 엄청 싫어해. 새 옷이라 한 번 입어본 거지. 이것도 밖에 나가서 바꿀걸? 아 내가 완전 싫어. 기겁한 2명입니다. 아니 안 좋아해. 나는 민트색 이런 거 좋아해. 민트색. 하늘색 이런 거 좀. 여자 여자 여리여리. 아 아파. 레드존 있네. 레드존 있네. 샷건이 있는데 신총샷건. 걸렸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우의 승자. 잘 먹겠습니다. 보안키 카드 먹었다 여러분. 민트색 보안키 카드 먹었어요 저. 그렇네. 아이템 못 먹는 문화키. 뚝배기도 다 있고. 보안카드가 필요 없네. 어디냐. 어딜 싸우고 있냐. 안녕. 미안합니다 여러분. 샷거리. 그지 같네.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이렇게 총이 안 맞는 날도 있는 거야. 여러분. 샷거리와 비슷하죠? 들어가 가까이 가서 까고 싶다. 수류탄 같은 거. 바퀴 안 터지지 않을까? 나 걸렸나? 빅트 갔냐? 한 대. 또 세 대 와준 것 같은데? 에잉. 그냥 가야겠다. 아 드디어 잡았다. 헉. 서크 아픈가? 주문하고 있진 않겠지? 있으면 펌프로 박아서 죽이자. 오오. 이렇게. 아아. 안 돼. 아 저 건너가고 싶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와 이거 날개 위로 가는 게 아니. 아 도망쳐. 안 돼. 에잇살을 맞아 죽지 마. 아 삼쪽이라 안 죽겠다. 아 날개 위로 이렇게. 와 뭐야 얘. 새끼 뭐야. 나 왜 여기서 막고 있냐. 와 여기서 건물을 하고 있어. 심지어 삼뚝이어가지고 엄청 쫄았다. 우와 신기해. 우와. 우와 신기해. 우와 이거 뭐야. 이건 변수인데. 함정이 있냐 왜. 우리 어디 가지 근데. 갈 데가 없어. 펌프를 한가운데 먹고 싶긴 한데. 차가 기름 똑 떨어지기 전에. 우와. 뭘 맞은 거야 이거. 뭘 맞은 거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한 대 맞으면 뒤 간다 간다. 안 돼.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저쪽으로 잡히는 거 실화냐. 흰다시아 여기 있는데. 여러분 흰다시아 여기 있는데요. 헉. 보고 있는데요. 셋. 둘. 멍. 이게 안 죽어? 괜히 붙었네.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아 이게 안죽어 버그인가? 아 뒤에서 쏜다 은폐 은폐 어디죠? 저기 어디죠? 어디죠? 저기 가야 되는데 어떡해 여러분 나들이 자꾸 나 괴롭혀 경박히는 오냐? 일단 가자 아무도 안 쏠 때 숨을 쉬다가 엄마 아직도 이제 죽은겨? 엄마 내 후라이팬 갈라이팬 좋지 않은걸? 엄마 헤엄쳐 온다 저게 뒤집어져서 오는게 맞냐 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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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뭘 본거야 내 눈으로 심중이다 애만 죽이면 나이스 애만 죽이면 다섯명 다 어딨냐 뭐가 이렇게 많아 앞에 건물까지만 가게 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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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밖에 있는 하하하하 아 뭐 온다 연막에 있나? 들어왔네? 2대1, 1대1 아 소클이 왜 이렇게 두명 어딨지? 얘 시체에서 연막 좀 더 끌자 아무나 죽어라 아 차 저 있는데 아직? 배에 있는데 아직? 아 얘 괴롭히면 왼쪽 위에가 너무 프리한데? 이겼다 붙어야돼 난 펌프라 붙어야돼 쟤 개닉 같네 쟤 개닉 같네 힝 쟤 개닉 나이스 나이스 지지 입판 너무 어렵다 나이스 나이스 성공 감사합니다 미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부터 끌고 온거야? 아니 뭐야? 다행이다 얘 시점이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볼 때는 어디에 볼록해가지고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돼 아 나무에 박았구나 아 이게 뭐야 어 숨 쉬어지나? 뭐야 숨 쉬어져? 아니 이렇게 다니는 게 맞아? 피가 안 깎여? 숨 막혀서 잠깐 세운 건가? 근데 얘 이러고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숨 쉬어지는 게 아니라 세웠어 세워서 숨 쉬고 있잖아 숨 쉬고 있잖아 근데 웃긴 게 여기서 킬도 했다 갑자기 올라가면 여기 포트 위로 뿅 올라가시는데 파쿠레 전화가니 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뿅 올라가서 여기서 썩어있는 거야 확실한 유튜브 가기 나오면 썸네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 포트 가는 거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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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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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